저희가 첫 번째 퍼즈를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퍼즈를 하고 이렇게 네 번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 아 저기 남자분 네 한 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음을 외쳐주시면 돼요 자 사진 찍을 준비하시고 네 자 우리 좀 앞으로 약간 나올까요? 여기로 자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나 둘 잠시만요 어휴 죄송해요 잠시만요 나방이 나방이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세 번을 해야 이쪽 분들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음으로 한 번 세 번만 음으로 세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이쪽 하나 둘 셋 가운데 분들도 한 번 해드릴까요? 좋죠 아 했었나요? 했어요 자 두 번째 오예요 하나 둘 어 잠시만요 이쪽부터 해야죠 아 네네네 세서대로 여기 오 한 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잉망하네요 너무.. 진짜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하나 둘 셋 이쪽 갈까요?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는 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야해지잖아 너무 야하게 하면 너 아예 맞게 가운데로 하나 둘 셋 네 여기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예 예를 자 가볼게요 얘는 우리 그냥 뒤에서 한 번에 찍을 수 있게 좀 동작을 크게 할까요? 얘를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이거 놀아주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 아니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? 멘트 정리해주세요 네 네